우리 공주 놀이예요. 공주 놀이예요? 우와, 리언나. 아, 공주 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. 우와, 이쁘다, 이쁘다. 오, 할 줄 아는 것 같아, 진짜. 스킬이 보통이 아닌데? 우와, 어머. 좀 아는데, 리언나? 너무 이쁘다. 의상도 골라야죠. 아, 아이들 다 변신 중이군요. 우와, 기대된다. 그래도 옷을 입으면 기분 좋아져요. 아, 인어 공주 됐어요. 예뻐. 인어 공주, 리얀아. 지니! 어울린다, 리얀아. 백설 공주. 제 무슨 공주님인가요? 골살 공주인가요? 걷는 건 헤라클리스예요. 와, 건강한 이 넘치는 제인 공주네요. 귀여워. 간식 타임인가요? 귤을 준비했어. 응? 귤을 준비했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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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친구께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. 오, 머리 쓰는데요. 오, 머리 쓰는데요. 오, 내 건데? 안 돼, 이거 내 거야. 아이, 섭섭해. 안 들기뻔 했는데. 엄마 까줄게. 이제 어떻게 해? 오, 이모 까는 거 보고 있어요, 지금. 깔 수 있을까? 깔 수 있을까? 오, 이모 까는 거 보고 있어요, 지금. 깔 수 있을까? 하는 거예요, 진짜? 어? 대박. 손가락 안 움직이네. 손가락 안 움직이네. 손가락 하려고 하는 것들. 유심히 보네요. 오, 제일 똘똘한데?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것 같아, 표정이. 그러니까. 껍질을 까야 되는 건 쟤는 좀 인식이 했네. 옛날에는 그냥 급하게 입에 넣었는데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뭐든지 그냥 입에 넣는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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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근 씨, 저근 씨.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것 같아, 표정이. 그러니까. 어머, 깠어. 거짓말 열렸어. 쟨, 귀리 죽었어. 쟨. 잡을 수 있다, 너희. 그래. 깐다, 깐다, 깐다. 으아, 무서워. 쟨. 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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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넣었어? 아, 이거 맛있어. 아, 이 정도도 놀라운 발전이죠. 맞아요. 쟨, 아야 해. 쟨, 아야 하고 있어. 쟨, 아야 하고 있어. 아이고, 리언영아. 고마워. 이 형 괜찮은데. 본인도 보고 싶은데 쟨한테 주는 거야. 아기만 찍고 싶지. 리언이도 괜히 좋은가 봐요. 제일 귀여워, 리언아. 쟨 너무 잘. 지글자느구나. 힘이 너무 좋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하고 있는지 안 했는데. 근데 주스가 됐어. 주스가 됐어, 이게. 주스가 됐어, 이게. 주스가 됐어, 주스가 됐어, 이게. 주스가 됐어, 주스가 됐어. 아, 언니 오빠 너무 스윗하다. 아우, 이 맛이야. 아우, 아우. 아우. 짜릿하거든요, 맛이. 맞아요. 야, 같이 딸기 먹자 마시는 거. 주세요, 주세요. 야, 누나다. 동생부터 챙기고. 역시 누나다. 누나 최고다. 최고다, 누나. 누나 최고다. 어, 이제 내 차례인데? 아이고, 착하다. 이야, 진짜. 최고다, 오늘은 동생을 3명이네. 아니요. 똥, 똥. 어, 다 먹었어. 소꿉놀이 하는 거야. 맛있어. 네, 확실히 현재가 많으면 나눠주는 마음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항상 음식을 혼자 못 먹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게 진짜 조용 교육인 것 같아. 아유, 그렇지. 현, 누나를 엄청 좋아하는 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좋아하는지 몰라서 역시 누나, 현, 나 놀면 난리가 난다고 생각했어요. 쟨, 이렇게까지 웃고 행복하는 게 처음으로 봤어요. concept of ain. 맛있어. 뭐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